이은혜 서브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은혜 첫 득점 야 이번엔 유안나입니다 보로 오는 볼을 넘기는 유안나의 탑스피는 일품이었습니다 내 티받고 네 넘어가는 공 내 티받고 들어가는 볼 이번엔 나갑니다 헛나에요 2대2 동점에서 이제 이은혜 선수의 서브입니다 이은혜 강한 탑스피 네트 야 나가 뜨고 말았구요 넘어갑니다 이게 이은혜 야채 5대4 5대4 유안나 5올 2대4 이은혜 이은혜가 버텨습니다 이은혜에서도 이것으로 득점을 하네요 특히 일단 강타 빠르게 오는 분들은 잘 받고 있어요 2포인트 대한항공에 이은혜가 앞서 있습니다 서브 득점 우선을 받고 있는데 본인도 예전에 이겼던 방식으로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은혜 벗어나요 이렇게까지 많이 밀렀던 게임은 없었어요 못하고 내준 상황에서 두 번째 게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갑니다 저런 소리에서 선수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아니라 109cm 이어가기 자 우린 이런 수 이어가기 여길 그래서 יש 이른백 이것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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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혜 연속 공격 성공! 정확합니다. 7대6 이은혜 선수는 평소보다 더 강한 각오로 남았거든요. 쫓아왔습니다. 7대8 어떤 결과가 될까요? 요한나의 서브! 서브 득점! 상대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두 선수 모두 다 포기도 안심도 할 수 없는 장면! 이은혜 나가!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이은혜 서브였습니다. 첫 포인트가 중요하군요. 이은혜 두 포인트를 모두 가져오고 본인 서브으로 이어갑니다. 이은혜 선수가 되겠습니다. 아 나갔어요. 아 어려운 볼 잘 봐. 조금은 얕게 상대를 괴롭힐 필요도 있습니다. 진아 씨는 다수교 1위 선수고요. 자 이번엔 네트워크입니다. 유한나 아 강력 안정된 느낌의 유한나입니다. 이은혜 한 번 더! 다시 갑니다! 이은혜 2대6 바로 너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. 네 사실 선택의 부채한 부분이 있죠. 조금 좀 가볍게 네 좀 풀이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강차의 내결! 돌 하나씩은 놓고 있는데 다음 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은혜입니다. 아 네. 되고 또 승부를 또 해야 됩니다 4대8 영리했네요 4대9 이번에는 나와서 보입니다 매치 포인트 나갑니다 이유래 매치 포인트에서 또 한 4라운드 5라운드 이유나 버텨야 됩니다 유암나의 서브 이유나 한점차까지 이러면 유암나는 하나면 됩니다 10대 9 사브댁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